엄마 뭐해? 미친, 엄마 지난달에 할 말이 있어. 엄마, 아빠 찾으러 갈 거야. 여기다가 동전 넣고 동전 가득 차면 엄마 그때 울 거야. 엄마, 미친 맘이 들게. 빙 잘 부탁해.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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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맛있어. 맛있다. 징그러. 오빠, 매특이 팔아. 얼마야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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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pe 이 빨간색이 고생이 donors 남았으니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